지금부터 리눅스에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수업에서 사용할 운영체제는 리눅스인데요. 리눅스 배포판 중에 저는 우분툴을 기준으로 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04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자바 버전은 이 자바를 만든 회사인 이 선을 인수한 오라클이죠. 오라클이 이제 현재 자바의 공식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자바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바는 여러가지 주체들이 만든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IBM에서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OpenJDK라고 해서 이 오픈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자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라클에 자바를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라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분투에 자바를 공급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분투에 일종의 앱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apt-get을 통해서는 오라클에 자바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가지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apt-get-install 그리고 python-software-propertie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패키지라고도 하죠. 이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software-properties-common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apt-add-repository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뒤에 따라오는 ppa, webupd, 뭐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바를 apt-get을 통해서 이 우분투의 앱스토어라고 생각합시다. apt-get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t-get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기 세 번째 행에서 추가한 이 패키지 저장소 자바 오라클 버전이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 저장소에 저장소를 갱신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apt-get-install을 통해서 오라클 jdk7인스톨러 이 명령을 통해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jdk7 버전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저랑 같이 직접 진행해 보시죠. 자 우선 저는 우분투 콘솔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여기에 자신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예스 노 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 행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스를 누르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자 설치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세 번째 행에 있는 이것을 등록해서 이제 java oracle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저장소를 등록하는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조금 있으면 자 요렇게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pt-cat update라고 되어 있죠. 자 sudo apt-cat update를 통해서 방금 추가한 이 저장소를 반영하는 그런 명령을 제가 실행을 시킨 겁니다. 자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이제 인스톨을 진행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요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yes를 누르면 진행이 되죠. 오타가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요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ok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약관 동의가 나오죠. 여기서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요런 화면이 떴으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정말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바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자바라고 입력했을 때 저처럼 요런 화면이 뜨면 잘 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설치한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vrsi-on이라고 입력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자바의 버전이 요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저는 1.7.0 그리고 45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서 자바를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버전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환경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자바-home이라는 환경변수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환경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가지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자바의 위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참조해서 사용하게 될 이 시스템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변수입니다. 자바-home이라는 이름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직접 지정하셔도 되지만 여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경로를 요 명령을 요렇게 위치시키시면 이 자바의 경로를 요기 있는 요 스크립트가 알아서 찾아서 자바-home이라는 환경변수에 넣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기 있는 요 내용을 자 요 내용을 자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젤 하단에다가 추가시켜 주시게 되면 요기 있는 것은 이 새로운 운영체제 로그인 할 때마다 실행되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요기 있는 요 자바-home이라고 하는 요 환경변수가 이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마다 이 적용 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 자바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요기 있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VI보다는 이 나노라고 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카피해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있는 요 명령 있죠. 요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작업을 했으면 이제 요기 있는 제가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고 빠져나와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exit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컨트롤 x를 누르면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그 중에서 yes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name to wri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편집한 내용을 어떤 이름의 파일에 저장할 것이냐 인데 우리는 새로운 이름의 파일에 저장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etc.profile이라고 하는 기존의 파일에 덮어쓰기 되는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추가한 요 java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거 요걸 화면에 한 번 출력해 볼게요. 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 환경 변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etc.profile 안에 들어와 있는 방금 우리가 추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건 언제 반영이 되냐면 제가 새로운 사용자로 로그인을 요렇게 했을 때 자 etc. 자 요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생성한 etc 밑에 있는 우리가 생성한 etc 밑에 있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저것이 실행이 되면서 그 java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된 건데 아직 우리는 로그인을 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해서도 java underbar home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점 찍고 etc.profile이라고 입력하시면 자 java home이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환경 변수의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리눅스에서 여러분이 ppa 그리고 apt get을 이용해서 자바를 쉽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좀 어떤 보안적인 부분이나 어떤 자신이 좀 더 정확하게 오라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 여기 있는 리눅스의 자바 우리 수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여기 리눅스의 자바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기 수업이 있죠. 저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바를 이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